김치 깍두기하고 서바 오케이 여기 한번 봐야지 김치? 동영상이야 동영상이라고 동영상 오케이 좋아 좋아 짜장면 오케이 칼국수 김밥 짜장면 깍두기 김치 알았어요 오늘 비가 굉장히 오늘 삼박사 왔는데 비가 많이 없는데 아휴 비가 우산 써가지고 비오는 거 보세요 1년이 없냐가지고 동영상 다리 오는 사람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오는 거야 아니 잘 나왔는데 동영상 잘 나왔는데 동영상 야 격렬해 이거 봐라 격렬 찍어줄게 어 김치 깍두기 김치 깍두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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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사진은 안되잖아 이건 아니요 동영상인데 사진을 나와야지 사진 찍었어 이거 뭐야 사람 하얀 거 나와 이게 이게 아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휴 이제 버렸다 화면이 흐려가지고 아휴 화면이 흐려가지고 아휴 이러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 잘 나오지 그 색깔이 잘 나오는 색이야 멋있어요 우산 색깔로 경향하라 경향하라 비가 개많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리와봐. 근데 뿌옇게 나온다. 지금 안개 끼니까 뿌옇게 나와버려. 이리와면 괜찮다. 아니야 잘 나온다니까. 거기 잘 나와요 지금. 그럼 둘이서 둘이. 사진 찍어줘야지. 아 좋아요 좋아. 자 이제 사진 찍어줄게. 여기 저기 뭐야.